안녕하세요 여러분, 츄오입니다. 이렇게 제 콘서트에 와주신 모든 판타지 여러분들, 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렇게 또 1년 만에 대만에 오게 되어서 기분이 너무 좋고 지금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 전에 이렇게 먼저 인사드리러 찾아뵙습니다. 이렇게 전화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전화하고 싶어서 이런 마음이 정말 기분이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도 됩니다. 작년에 대만에 여기다 아니면 대한민국을 위해 오게 되었고 오늘 대한민국을 위해 왔어요. 오늘 대한민국은 어디서 먹을지? 작년에도 대만에 왔는데, 오늘 도착하신 거죠? 이번에는 대만에 와서 가보고 싶은 곳이 있거나 아니면 먹고 싶은 곳 있으세요? 일단 저는 대만에 오면 이제 야식장 가본 적 2017 가출 precedentes 항상 올 때마다 이제 네, 스케줄하고 호텔 스케줄 호텔만 하다 오니까 어디 가본 적이 하나도 없어 이젠 날 매치都是 출跑行程结束就 회판店 跑行程 또 회판店 매우 추고 기타地方 근데 타이피에 또 특별히 가고 싶어요 야시장 말고는 다른 게 가볍고 싶은 곳 있으세요? 이 앞에 골목도 되게 이쁘는데 좀 대만 타이피의 로컬 스트리트를 가보고 싶어요 저 지금 강원도 아주 괜찮을 것 같아서 저는 사는 여성에 오신 곳을 많이 하거든요 촬영 중에서 사는 여성도를 가고 싶어요 근데, 이번에 이번 호텔 같은 곳에 오신ayну 가고 싶어요 혹시 제 타이피의 가고 싶어요? 인연하고 도움을 몇 가지aus게 가볍고? 그리고 그 대구가 바로 제 로컬 스트리트를 가볍고 싶은 곳이 있어요 또는 가고 싶어요 지금 이 타이피의 로컬 스트리트 할 수 있어요 이미 멤버들은 다 알고 있었고요 솔직히 지금 지도는 곳이 알고 있었어요 최근에 저희 팀 막내 차민이랑 항상 밥 먹으면서도 계속 응원하고 서로 힘주고 있는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저희 방송에 지금 함께 함께 한 br escape 먹방에 참고 그 당장에서 SF Night을 제기한다고 했었었U 어제 SF나 티저 나왔는데 혹시 멤버들한테 응원한 메시지도 보내셨나요? 어제 제가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멤버들이랑 워낙 잘 얘기하고 있고 라이브 방송으로 같이 팬분들이랑 티저를 봤어요 뭐죠? 昨天其实刚好有开一个直播 我平常也就常常跟成员们聯絡 那昨天我开直播的时候呢 也跟粉丝们一起看了那个 티저 그래서 워낙 열심히 준비한 걸 저도 옆에서 봤기 때문에 서로 떨어져서도 서로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서로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因为我在旁边就是也看著他們準備的过程 所以我也知道他們的辛苦 跟他們付出了很多努力 所以我覺得就算我在旁邊 也可以一直给他們的 응원 最近最喜欢的 저는 체육축완Animation 시 저는 일단 제가 엊그제 제가 주권륜 배우님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주권륜 배우님을 제가 주권륜 배우님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주권륜 배우님의 근데 저는 너무 좋아해요 근데 저는 너무 좋아해요 제가 그런 액션 영화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주권륜 배우님을 너무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제가 주권륜 배우님을 너무 좋아해요 아니면 요즘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말할 수 없는 비밀 이런 영화도 웬만한 주권륜 배우님을 많이 좋아해요 그때부터 제 생각에 지금 소화가 제 생각에 제 생각에는 최소화가 제일 어려운 시기 소화가 주권륜 배우님 첫 번째 올해 처음 남자 주인공 도전 하셨을 때 연기 하셨을 때 좀 어려운 점 있나요? 모든 것들이 다 어렵겠지만 정해진 답이 없다는 게 아마 연기에서 제가 느끼는 가장 어려운 점이지 않을까 정해진 답안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연기한 그 캐릭터가 그 캐릭터의 성격이라고 받아들이실 거기 때문에 제가 잘 만들어야 보시는 분들도 좋게 봐주실 거고 그래서 그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본인의 작품을 보기 때문에 제가 본인의 작품을 보기 때문에 저는 그 캐릭터가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잘 보여주는 그 캐릭터의 성격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본인의 작품을 보기 때문에 더 좋아해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치 자신이 생각해는 배 탓이 더 어렵고 아니면 배 배 배ctica가 더 어렵다고 생각해? 이 부분에 더 어려운 거 때가? 대가요? 랩트는 외우는 것도 어려워? 아니면 노래 가사와 통선 춤 동작 외우는 것도 어려운가요? 노래가 더 어렵습니다 노래요? 그럼요? 그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랩트는 본인OD가 더 지켜서 네 그러면 그 사람은 왜 무슨 일인지 안의 이유? 그 이유는 랩트는enkime이래 랩트는 것인지 랩이 빠르다 보니까 안에 들어가는 글자가 너무 많은 거죠. 이제 콘서트를 하면 곡서가 몇 십 곡이 되다 보니까 헷갈리기 시작하고 또 일본에 가면 일본어 가사를 외워야 되고 다른 나라 하면 다른 나라 가사를 해야 되니까 그게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서 랩이 빠르다 보니까 노래가 엄청 많은 것들. 그리고 연상회에서 칠한 한 10首歌, 그 노래가 조금씩 살짝 차이가 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다른 나라가 또 다른 나라가를 배우면서 여러 나라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쉬고 싶어. 저는 그 랩이도 라인 줄 알고 있는데, 그 랩이도 그리기 또는 그 랩이도 그리기 더紅? 랩이도 그리기 아직도 그러기 때문에. 혹시 호루 더 유명한 것 같은데 맞아요 호루가 진짜 호루 팬들도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제로 이제 팬분들이 감사하게도 선물을 많이 주세요 호루한테요? 이제 저한테 선물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한 80%면 이제 호루팡이에요 고양이들 근데 이제 그게 너무 감사한 게 제가 못 챙겨주는 것들을 팬분들이 챙겨주시니까 애들이 더 잘 자라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팬분들이 항상 항상送礼物 근데 제 선물은 80%의 선물은 2개의 선물입니다 근데 저도 너무 감사해요 팬분들이 준비한 선물 그런 선물은 제가 못 준비한 것들 그래서 제가 2개의 선물을 준비한 것들 그래서 제가 2개의 선물이 그렇게 잘 자라고 어떻게 요즘 고양이들이 저를 좀 무시하더라고요 아 개인적으로 사실 그런 말인지 요즘 고양이들이 저를 정말 잘하죠 사진을 주시 Mia는 그런것들의 어떤 것들을 많이 들어서 지금 고양이에서 지켜보는 지이니가 더 잘 자라고 그리고 제가 하던 것들을 quasi 제일 좋아해요 제이언이 아니고 удар의 일어난 것들 아직 제가 지켜보기 전에 제가 너무 프랑스레이고 있어요 사실 저거는 제가 이 집에서 터보기 저를 생각해본다고 사실وف 제가 집에서 저거는 이런 것들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얘가 제가 이를 좋아하지ない 근데 나의 사진을 좋아하지 무슨 파우디가 아니 Both지? 선물을 보면, 왜 고양이들 더 많은가요? 근데 저도 오히려 그런 생각이 안 들고 너무 감사한 게 저도 모르는 고양이 용품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서 오히려 애들이 더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건 팬분들이 챙겨주시는 것들 때문에 애들이 더 건강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감사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제가 너무 감사하고 싶어요. 왜냐면 그 사용품을 많이 봤을 때 제가 처음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너무 좋고 싶어요. 너무 좋고 싶어요. 엄마가 이렇게 즐거운 것 같아요. 지금 파우카왔의 행정도 되게 생각하고 싶어요. 해외 스케쥴 라오시떼 고향이 마니 크리우세요. 아니요. 왜요? 왜요? 상췄太久了. Wide일랑 같이 기다리니까 저도 좀 자유롭게 마치 저의 아빠와 엄마한테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저희 집에 집에 있어야 해 나도 같이 pozwol κάπου 내 상자님은 뭔가 someone처럼 그들처럼 수평가 많아서 아니, 귀족은? 고양이도 개니얌이 짠입니다 수평을 받을 수 있니? 그래서 나이한테 도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영광의 상처입니다. 광롱의 상처입니다. 이게 없으면 집사라고 할 수 없어요. 소상매와 사상매와 사상매가 정말 죄송합니다. 주주여의 이름 어떻게 제어신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움직일 수 있는 거라 회사도 주주가 있기 때문에 회사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래서 팬분들을 주주라고 칭하고 제가 한 저라는 세계의 대표가 되어서 같이 만들어 나가자. 그래서 주주 총회의 이름으로. 因为他觉得 就是有粉丝才有现在的他 就像公司也需要有 부동 才可以运作一樣 所以他就觉得说 这样子 以他自己做一个 세계관ivo 그는社 dedic의 대표 그의 팬분들은 낚원이예요. 그의 매력으로 저희는 주변을 주장입니다. 근데 주주의가 Smart쁜이 나오지 않니? 일단는 제가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다 잃었어요. 저는 주식하면 다 잃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 저한테요? 다시 할게요 저의 주주가 되시면 돈을 벌 수 있는지 보다는 그래도 행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웃음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약속할 수 있습니다 저의 주주가가 저의 주주가가 저의 주주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저의 주주가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웃음 너무 웃음 너무 웃음 너무 웃음 아이고 아이고 중국어로 배운거 저거 있어요 아이징 주호 마이징 마이징 주호 성웨이 부호 onder 시프라 시 Carla 시 lá 시 uhh harma에 진룻chas Rahul &cham 시 라 어 유어 す워 음 subscribe conservא bun